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제는 그럼 이제 이렇게 가면 국민이 어떻게 되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보궐선거 부정에 대해서 침묵을 하게 되면 국민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 저는 매일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논평이라는 형식으로 좀 제 의견을 발신할 수가 있지만 생각이 깊지만 창업에 바쁘신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공병호 tv에서 방송됐던 내용이나 게시판에 글을 남긴 시민들의 의견을 그냥 무작위로 한번 여러분들 들여다봤습니다. 신문고 형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올렸던 그런 게시판에 글을 보게 되면 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의 진정 관심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공직을 맡으면 선공후사 공을 앞세우고 그다음에 사를 뒤로 미루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선공후사 나라와 국민의 진정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선거 부정 문제에 입을 담을 수는 없는 거죠 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도 게시판을 보시고 대통령 자격이 있나 나라의 선거가 이렇게 개판이 됐는데 모른 채 할 뿐만 아니고 본인 스스로와 사전투표에 앞장서서 하고 그리고 친구라는 김용빈 같은 사람을 선관위 사무총장에 배치해서 더 악랄하게 부정선거를 자행하니까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억울한 심정을 그대로 잘 표현한 겁니다. 대통령이 도대체 자격이 있냐 이야기죠. 선거가 이렇게 개판이 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 재임 하에서 부정선거가 더 극심한데 보궐선거 끝나고 한 말도 안 하고 투표 때마다 사전투표로 앞장서고 선관위 계획이라고 이러면 동기고 서울법대 7구학번 동기고 이런 김용빈을 보내서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를 자행하도록 그렇게 멍석을 깔아줬으니까 당연히 대통령 자격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 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것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들이 판을 치고 도덕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악법들이 통과될 수 있느냐 선거 부정을 해가 다 입법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백성이 불쌍하다고 봅니다. 어리석고 불쌍한 국민들 아주 최근에 이름 남긴 글입니다. 화도 나고 숨이 막힙니다. 일이나 운동을 열심히 숨이 막히는 느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부정선거가 버젓이 일어나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는데 대통령이라는 분이 하시는 태도가 누가 보더라도 완전히 깔아뭉개는 듯한 인지하면서도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뚝대는 거니까 어떤 사람들은 분노가 느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참 위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연설마다 자유가 어떤니 법치가 어떤니 공정이 어떤니 이렇게 하니까 더 기가 찬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정말 천불이 나고 분노가 치솟습니다. 회색 분자들만 가득한 국민의 힘은 망한 여당입니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선거결과뿐이 여러분들 그냥 보이는데도 그냥 이렇게 가는 걸 보게 되면 거래를 했든지 책이 잡혔든지 협약을 맺었든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것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분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 부정선거를 잡지 못하면 내년 총선 우파도 윤석열 대통령도 동반해서 무너집니다. 당연히 무너지겠죠. 지금 예상되는 것처럼 개헌 저지선을 돌파하게 되면 무슨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그냥 모르모토나 아니면 뭐죠? 헛수화비가 있겠죠. 여러분 한 분은 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죽으려고 작정을 했는 모양입니다. 보통 상식적인 사람들이면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발생해 가지고 이런 일이 총선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모두 다 침묵하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이분 말씀처럼 저 인간들이 죽으려고 작정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것들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지금 보니까 다 협작군들이네. 아니 뒤로 다 자기들끼리 뭔가 뭔가 꿍시로꿍시로 해서 무슨 협약을 맺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게 그냥 권력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셨네요. 선거의 숫자는 팩트이고 통계 숫자는 과학입니다. 숫자는 범죄의 맹백한 법정 정거물입니다. 숫자와 통계를 부정하는 판사들은 옷을 벗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부정선거 정거물이라는 것이 배춘잎 사전축비도처럼 정거물이 되지만 훨씬 더 종합적이고 총체적이고 결론적인 정거물이라는 것은 선관위가 제조해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 자료만큼 여러분들 더 중요한 정거물이 없는 거죠. 그 득표수 자료가 다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모두 다 조작해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분이 정말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숫자는 팩트이고 통계 숫자는 과학이고 숫자는 범죄의 맹백한 법정 정거물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지나칠 리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럴 사람이면 아예 대통령이 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왠지 몰라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고 속이 다르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부정선거를 다 부정하는 거니까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픽션이 아니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한 분이 또 이런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뭐같이 모른 척하면 국민이 일어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의 여당은 믿지 못하니까 이 나라가 무선 정권에 넘어가는 두고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듣고 보면 그렇게 살아가기는 못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통 시민들이 참 이런 글들이 막 매일 수없이 달리지 않습니까 방송이 나가거나 게시판 글이 나가게 되면 이게 민심인데 이게 보통 깨어있고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민심인데 이거를 뭐 완전히 뭐죠 그냥 짓밟아버리는 그런 그 사람들이 표를 준 사람들인데 이렇게 애통해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그냥 뭐 완전히 뭡니까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태도인 거죠. 참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죠. 제 생각은 뭐 이렇습니다. 사람이 후손들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손들을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전하 간에 앞으로 20년 조금 더 수명이 좀 길어지니까 좀 이렇게 더 살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참 여러분들 인간이 악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악할까 멀쩡한 나라의 여러분들 선거를 무너뜨려가지고 권력을 도덕질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권력을 도덕질하는 놈들이나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또 세 번이나 부정선거를 해가지고도 시치미를 떼는 사람들이나 뻔히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해서 권력을 이번에 도덕질한 것이 뻔한 더불당의 그 시치미를 뚝대는 모습이나 삼첩 동자도 알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부정선거가 일어난데 그걸 완전히 뭡니까 시치미를 뚝대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당청소통이 어떻니 무슨 나도 변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허언 윗선 진짜 가정스러운 윗선인 거죠. 그런 걸 보게 되면 참 구역질이 나오는 거죠 구역질이.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들 뭐죠 악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박태우님 잘 말씀하셨네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어떻든 오늘 답답한 민심을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전달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가지고 벌써 세월이 한 3년 6개월 정도가 돼갑니다만 어쨌든 여러분께서 이 선거 부정 문제가 유종의 미를 맺을 수 있도록 공병호 tv에서 심혈을 기록해서 마련한 선거 부정 해부 시리즈 도덕몬드 시리즈가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또 2주 전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